와우 아 알았다고 들어간다고 아 사람 참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네 같이 이렇게 불편한데 자리 좀 피해주자 내 환자가 여기 있는데 가긴 어딜가 싫으면 니가 나가 나보고 집도 이란 소리 못 들었어요? 내가 수술했어 내 손으로 했지 메스 하나도 못 잡는 똥손 주지 뭐 자랑이라고 금손이면 뭐야 환자 손도 못 대면서 이 자식이 아픈데를 또 울대로 확 목 자서 빼가지고 젓갈 담글까보다 너 뭐하냐 너 설마 야 너 그만 안 돼 야 나 한 번밖에 안 돼 세상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옷이 무슨 죄야 존말 할 때 내려놔라 곱게 어어어 이 자식은 지가 똥손이면서 엎다 대고 승진이야 알았어 알았어 칭찬해 진정해 승탁아 너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게 뭐 할까 어 얘기해 뭐 가서 다시 스퀴증 할까 방리를 잘못하면 가슴 열기도 자네 야 방리를 하면서 가슴을 왜 하니 가슴을 열면서 방리를 해야지 열때는 그니까 한번에 야 무슨 소리야 미쳤어? 천천히 조심조심 열라고 했잖아 방리를 떼고 나면 좌상동맥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 지 맘대로 손목 잡고 뒤에서 막 덮지고 그런거 안됩니다 알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? 뭐 수신으로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야 이게 내가 강아지냐? 이렇게 하게? 이건 어때? 내가 찹니까? 히치하이킹해요? 그럼 이거 깡팹니까? 누구 패러가요? 아 쓰였네 에이 뭐야 피친거야? 미쳤어 그걸 까면 어떡해 아 그게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숙소에서 순간 빡 돌아가지고 내가 씨 나도 모르게 근데 다 알고 묻는 눈치기도 했어 아 결국 꼬리밟힘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야지 그렇게 살이 분별이 안돼? 어 분노조절 장애야? 대체 뭔 생각으로? 그 자식들이 장선생을 이용했다고 나 흔들어 놓으려고 아 어떻게 그럼 지금 가서 취소할까? 빵이었다고?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야 미안해 울어요? 안 울아 인마 누가 울어? 에이 운거 맞는데 눈이 빨간데 눈에 뭐가 들어갔어 무슨 일이야 굿뉴스 좋은 소식 오토바이 배뉴스 야 배뉴스 으악 으악 으쌟 그 조심 좀 하자 조심 좀 아마추워도 아니고 명백히 쌍방 과실이잖아 뭐해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노닥거릴 때야? 뭘 하지마 이 양반이 빠져가지고 내 파중 움직였다고 아주 살아나 아이 내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망하게 해 내가 할게 하나 뿐인 머그컵이 깨지셨다구 야야야야야 오이 빼고 양파 피클 많이 자꾸 이렇게 어수할거야 이건 또 뭘까? 내 뛰어난 운동신경 덕분에 거긴 줄 알아 아니면 너 똑백이 깨졌어 그 생명의 은인한테 할 소리 이거 흉지면 어쩔건데 우리 세진이가 잘 치료해줘서 흉 안져 걱정하지마 우리 세진? 그치 어제 또 뭘 했지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며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너같이 순진한 애는 잘 모를텐데 크게 참난다고 참아지는게 아니야 우리 그런김에 한 번 더? 그 이불 바꾸시는 건 그 구스까진 아니고 가벼운 가벼운 차렷이불 정도면 된답니다 색상은 레드 계열로 내가 언제 내가 언제